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품질경영기사 필기기출문제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다. 그죠?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품질변동 원인 중 우연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우연원인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상원인이 있죠. 이상원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트레서 봤을 적에는 우연원인이 됐던 이상원인이 됐던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어디에서? 관리도에서 나오는 거죠. 관리도. 관리도와 관련 있는 문제다라는 것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우연원인과 이상원인인데 우연원인은 우연히 일어나는 걸 우연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없애줘야 되는 게 이상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연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 특성상 우리가 그러면 이 네 개 중에서 나머지 세 개는 우연원인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 이상원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를 풀기가 아마 쉬워지지 않을까 우연원인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죠. 우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에서 지냈던 친구를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는 거죠.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점들의 움직임이 임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능력이나 기술 수준으로는 원인을, 원인규명이나 조치가 불가능하죠.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상원인이라는 거는 없애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작업자의 부주의라든가 아니면 태만, 생산설비의 이상, 이상하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또 부주의 태만, 예를 들어서 오늘 정밀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과음을 해서 정신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상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될 것 같네. 그죠? 22번 문제를 한 번 봅니다. A 자동차는 신차 구입 후 5년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 고객의 비율을 비율을 추정한다. 그죠? 비율.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확률 몇 퍼센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P라고 설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죠?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이 95%니까 알파는 95%니까 0.05가 되겠죠? 알파는 오차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돼 있다. 그죠? 0.05. 위에서 필요한 최소의 표본의 크기 N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도, 정밀도 아니면 오차 한계 이렇게 나오고 N을 구하는 문제는 주로 보면 베타 X바라는 기호를 쓴다. 그죠? 베타 X바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뮤의 정규분포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더할 것이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루터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는 X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확률 P에 대한 문제다. 그죠? 그럼 이걸 확률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베타 P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X바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뮤는 똑같겠죠? 뮤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P에 대한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루터 P에 대한 표준 편차는 N분의 P에 1 마이너스 P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죠?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P가 얼마냐 하면 이게 우리가 오차한 게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0.05라는 얘기고 이 꼴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이거는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죠? 여기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거니까 우리가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알파가 0.05라 그랬죠? 2분의 알파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U에 0.975가 될 것이고 0.975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1.96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해주는 건데 루터 N을 구하는 거고 구하는 목적은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분해, 분해 여기에서 보시면 P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알겠죠? P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쓰면 P에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미지수는 두 개입니다. P가 있고 N이 있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N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곱을 해주면 루터가 날아갈 거고 정규분포 이거 제곱, 제곱 더 가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이거 이쪽으로 보내서 구하면 되겠지. 구하면 되는데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를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했을 때 P가 얼마일 때 N이 최대가 되느냐 그걸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P가 얼마일 때냐면 이 P가 사실상은 0.5일 때, 50%일 때 0.5일 때 N의 값이 최대가 됩니다. 그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이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보유 비율이라는 거는 자동차 보유 비율이잖아. 그죠? 보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냥 50%, 0.5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원리까지 더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05가 될 것이고 이 꼬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의미는 없죠? 1.96에다가 루터 N분의 0.5에 1-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을 구하는 거는 루터가 있으니까 제곱해 줘서 풀면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찾으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N이 얼마가 나오냐면 384.16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N이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잖아. 이 뽑아내는데 0.5개, 0.1개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몇 개? 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올림 385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 계산 안 되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질문을 하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그러면 계산기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아마 저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